1,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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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건소 백스윙이 길어 코엔드 백스윙은 지금보다 짧아요 지금은 드라이브 백스윙이라고 하는 거예요 뒤를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짧게 한다가 앞으로를 더 길게 앞으로 그렇지 앞으로는 얘가 더 길어야 하는데 안쪽에 안쪽에 들리게 들리게 붙지마 붙지마 뒤로가요 그렇지 붙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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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씨 들지마 좋아요 뒤로 나가 뒤로 나가 뒤로 나가 뒤로 나가 뒤로 나가 됐어 팔은 끝났어 팔 길이는 듯 여기저기까지 몸도 더 줄여 돌리는 거 많이 돌려 지금 그거는 드라이브 할 때 사이즈 그러니까 팔을 치고 슬슬 치는 측면은 전부 줄여야 해요 여기 어 여기 몸돌리는 거 양도 줄여야 해요 아니 줄여봐 몸돌리는 양 줄여 저거 더 짧게 돌려 조금만 돌려 조금만 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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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치자 알겠죠? 그러면 조금 상수도를 하기도 편하고 자 스매싱 때려봐 뒤로 뒤로 그렇지 요거 이게 너무 크게 하면 안 된다고 봐 스매시 내려 아니 아니 빨리 내려 요거 바로 봐봐 두께봐 두껍 옆쪽쪽으로 그렇지 딱 이런 식으로 생각해 그렇지 좋았어 좁 내려 좁 내려 좁 내려 좁 내려 이런 식으로 수행해야 돼 탈퇴 어색하지 좁 나와봐 네 네 이번에 많이 보이는 게 좁 나와봐 그래 이거는 이거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왜 자 얘네는 라켓을 밑으로 내리면 공을 못 맞춰 어차 초등학교 애들 근데 이제 한 키가 컸어 140 이상이 됐어 그럼 슬슬 수리 돌리는 걸 알려줘 훈행 그냥 이렇게 간다 왔어 두 하나 두 두 형님 몸을 줄여봐 몸을 몸을 조금만 팔 만 신고서 팔 만 그렇지 그렇지 더 내려 그렇지 두 두 두 두 두 할 때 이제 들어봐 혈관님이 쳤어 이거는 그 친 몸의 속도는 나하고 연관이 있어 뭔 말이지 알아 내가 몸을 맞춰야 돼 공이 빨리 오면 내가 빨리 준비한다고 공이 빨리 오면 내가 빨리 준비한다고 공이 빨리 오면 자 그냥 혈관이 지금 쳤어 이렇게 빼는 게 있잖아 공의 속도와 관련이 있어요 공의 속도 내가 친 부분적 상대방이 공을 느리게 치면 느리게 내려서 빼고 요구가 아니에요 요구가 아니에요 요구가 쉽게 얘기한 거냐면 자 쳤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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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 좀 삐걱가게 해서 안 맞추려진 것 같은데 공하고 상관없이 움직여 지금 그냥 무조건 빨리 준비한다고 그래?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렇지 어 두 왜냐면 이제 태꽁치다 하면 공에 회전을 주잖아 그럼 속도가 너무 많이 바꿔 가봐 해봐 자 투 왔어 이렇게 오잖아 그럴 때 공의 속도를 잡아주는 게 아주 중요한 거니까 그거 이 시점에 한 거야 이 시점에 어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할 때 오른쪽 발을 눌러주면서 하거든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공을 잡아서 칩니다 그게 그거야 네 공의 속도를 잡아서 쳐야 돼 다리로 공의 속도를 그거에 맞춰서 저희는 움직여요 그렇지 그러면서 스윙도 그 공의 속도와 관련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관련이 없어 툭 치고 툭 치고 천천히 공을 보면서 보면서 뺄 때 빨리 빼지 않아도 돼 요시 자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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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이 떨어져 하나 더 떨어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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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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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전거를 더 중독한데 빠를 치면 이걸 연습한 거야 원래는 이거를 1년 연습한 거야 이렇게 기립해 그래야지 기본기가 생기는 거야 근데 그럼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말을 따로 연습을 좀 해줘요 오케이? 그냥 얘기하는 거 이걸 시켰으면 쓰면 해? 오케이 그럼 여기 다시 자 자 자 약간 뒤로 떨어져서 오케이 자 어이구 자리 작아졌어 많이 들었어 굿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자 이거 좀 드라마이 많이 하니 지금 스윙을 뒤로 빼고 치면서 올리고 이렇게만 반복하니까 자 이렇게만 주인이 돼 네 자 쳤어 밑으로 내려 돌려 쳤어 밑으로 내려 돌려 이거 만들어야 돼 아이가 잘해 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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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안 했어 이렇게만 했어 자 왔어 송 내려 송 내려 송 부드럽게 내려 배꼽으로 내린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돼 그렇죠? 배꼽으로 내렸다가 오른쪽 주머리를 걸치고 뒤로 빼도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치고 치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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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준비가 안 돼 준비가 왼손이 거기 있으니까 못 내리겠는가 치고 준비 지금 정확해 지금 정확해 자 지금 정확해 둘, 치고 준비, 치고 준비, 치고 준비, 치고 준비, 치고 준비, 치고 준비, 치고 준비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지금 이 자세랑 영상으로 확인해봐 처음에 치는 자세랑 달러 알겠죠? 지금 치고서 치고서 이렇게 한 번만 내린때 한 번만 내린때 한 번만 하나요 아니? 봐봐 자 첫 점 내리면서 오른쪽 발을 살짝 앉아주는 느낌을 하죠? 자 두 안 내리게 오를받어 발을 넣었지? 오른쪽 발을 넣었지? 이따가 그렇지? 그러면서 구분동작 되잖아? 구분동작으로 내가 알려줬지만 그 동작이 연결동작이 돼야 돼 그렇지 그렇지 부드럽게 이렇게 해요 치고 나서 돌리고 치고 나서 돌리고 자 치고 내려 돌리고 치고 내려 돌리고 향기에는 생각해보니 너무 스테이블에 붙어진다니까 뒤로 나가야 그게 반응이 하면서 하나 치고 돌리고 기다렸다 치고 돌리고 아니요! 오우요 올라와 올라와 그렇지 하나 알았어 치고 돌리고 치고 돌리고 치고 돌리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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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나이스 둘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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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발을 빠르게 올리면서 서장 나와요. 이 라인에 맞춰야 됩니다. 이게 패널로 하는 게 전통이야. 이게 패널로 하는 게 전통이야. 이렇게 돼야 잘 돼. 근데 일을 좀 해서 잘 안 돼. 이거 이렇게 태워줘야 됩니다. 이거 좋네. 이거 좋아. 그치? 다를, 양말을, 양말을. 대각선이나 질선이 아니고, 왼쪽으로 펄측이 있으면, 그렇지. 이렇게 펄측이 펄측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절로 나오지. 됐고, 왕리마, 쇼트. 그니까 여기 손목이 자꾸 벗긴단 말이야. 완전, 완전, 이렇게 완전 벗겨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는 잘 할 수가 없거든. 그리고 이거 나중에 이렇게 온다. 네, 지금.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거 안쪽, 내 측으로 해고.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만들어야 돼. 팔꿈치를 이쪽으로 당겨. 팔꿈치를 이쪽으로 당겨. 됐어. 손목이 뻗기면 절대 안 돼. 좋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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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으면 좋아. 그렇지. 그렇지. 한번 봐봐. 다시 한번 한번 맞춰봐. 이런 식으로 짚고 싶다고. 옆으로 빼줘. 오케이. 어? 나중에 이걸로 빼고 쳐야 돼. 이런 식으로? 네. 백을 할 줄 알아, 진짜. 발 빠르네. 지금. 이게 어디서 엉진 안될야 돼, 는? 아예! 넹. 어디 갈지 모른지 모르죠. 그렇지. 구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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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배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 느낌으로 나야 돼.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며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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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옹!